한국 사람은요 아라비아 숫자 4를 좀 타부시합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보면 엘리베이터에 한국에 1, 2, 3층 하다가 4층은 F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자에 대한 어떤 깊이 현상이 있는 것이죠 서구 세계에서도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타부시합니다 그것도 만약에 금요일 날 13일이 되면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제가 이탈리아 항공을 탔을 때인 것 같은데 이게 자리를 찾는다고 따라가는데 9번, 10번, 11번, 12번 딱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13번이 없고 14번으로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웨스턴 문명에서도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 한국 사람이 아라비아 숫자 넘버 4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4자에 예민할까요? 죽을 4자 맞아요 전혀 상관은 없죠 진짜 전혀 상관이 없는데 4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이 한자어가 있어서 그래서 4, 아라비아 숫자를 4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풀 수 없는 숙제이고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을 우리 인류의 마지막 최후의 원수다 The last enemy to be destroyed is death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런 전제로 오늘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이 부활절을 기념하며 지키는 이 날은 얼마나 대단한 날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날입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I believe in resurrection and eternal life You confess that I believe in resurrection and eternal life 이거를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저 같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반세뇌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믿을까 말까 이런 갈등을 하면서 에이 믿어주자 이러면서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고 그냥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렇지만 오늘 처음으로 오시고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나는 잘 믿겨지지 않는 분들도 아마 이 가운데 많이 계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활이 뭘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 부활에 의하여 그 신앙의 진실성, 당위성, 신뢰성이 다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because Christianity hangs on this resurrection in its credibility, in its legitimacy so it is so important to grasp the meaning of resurrection and for my faith, for the church to stand strong 그런 의미에서 이게 얼마나 부활을 심각하게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기도를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아멘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 여러분이 부활을 안 믿는다면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우리 신앙은 바로 이 부활에 모든 것이 달렸다 해도 결단코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활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정사실화되어서 받아들여지고 그냥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겨졌어요 그렇지만 처음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 혹은 이 사건을 대하는 처음 오신 분들 오늘 만약에 해픈투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입장에서 부활을 한번 접근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이 부활이 믿을 만한 사건인가 이 부활에 대한 기록이 믿을 만한가 레퍼런스 책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크 유니버서리의 영문학 교수이신 레이놀 프라이스라고 하시는 분이 Three Gospels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은 문학가이면서 또 소설가이십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왜 Three Gospels이냐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원어, 성경 원어를 자기가 번역을 했어요 헬라오, 그릭을 본인이 잘 아시니까 그거를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자기가 모금서를 썼어요 그 소설가의 입장에서 이 글을 쓰는 입장에서 썼던 그래서 둘이 가스프리입니다 이분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특히 부활의 기사들을 읽으면 당장의 이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방금 읽었던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님을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책을 쓰시고 글을 쓰시고 소설을 쓰시는 분들은 이 글을 보면 이게 창작품이고 인위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큐인지 그 당시에서 사실을 묘사하는 글인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이 글 쓰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예를 들으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냈을 때 그 고기 153마리를 잡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예를 들었어요 153마리를 잡았다고 기록한 이것은 이거는 창작품이 아니고 인위적인 소설이 아니라 픽션이 아니라 난 픽션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소설을 쓴 사람이 이걸 153마리 이런 것을 쓸 이유도 없고 작품 구성을 위해서 그걸 멘션 언급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거는 정말 그 상황의 팩트를 옮겨 적은 다큐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J.R.R. 톨큰의 친구인 C.S. Lewis 아주 literary critic 문학 비평가로 아주 유명하고 또한 글을 쓰는 거죠 많은 이런 글들을 책들을 많이 냈는데 이 C.S. Lewis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평생 동안 시, 로맨스, 비전 문학, 전설, 신화를 읽어왔고 이것들이 어떤지 잘 압니다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그 어느 것도 이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기사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활의 기사를 이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 뿐이 없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에 가장 가까운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글로 이해하든지 or 점인임자도 후계자도 없는 무명의 작가가 갑자기 현재적이고 소설적이고 사실적인 서사에 2000년 후의 모든 문학의 전체 기법을 예상하고 썼다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는 저 후자는 It's impossible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가 있다면 그분은 책을 읽을 줄 모르는 분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소설인지 난픽션인지는 금방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기사는 이거는 창작, 인위적인 어떤 소설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책을 좀 읽는 분들은 알 수 있을 거다 자, 레퍼런스 책을 해서요 성경 밖에서 그것도 문학 비평가들이 부활의 기사 이 성경 안에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은 조작이 아니고 인위적인 게 아니라 It's a fact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겠는데 이 부활의 첫 목격자로 누가 등장하냐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 출신 마리아 마리아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이 앞에 있는 동네 어느 출신이냐를 밝히면서 구별을 합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온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안에 내용을 보면서 이 부활이 팩트,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이 마리아는 부활에 대하여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 본 말씀 쭉 읽어보시면 마리아는 부활을 조금 더 기대하지 않았어요 누가 보면 8장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서포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면 부활하면 무조건 그냥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런 세뇌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끝까지 같이 다녔던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그런 서포트, 후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을 보았고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오천명을 먹였던 그런 기적도 보았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도 보았고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가 무덤 문 열고 나오는 것까지도 보았던 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 산상설교 그거 아마 되뇌일 정도로 알고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누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들었을 거예요 She heard over and over again that Jesus said I will be risen I will be risen after I die on the cross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일어날 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랑하고 서포트하는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 무덤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치사하게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까지 왔어요 틀림없이 서포트한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리아 같으면 왔는데 무덤 문이 열려있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당연할까요? Oh my gosh! 진짜로 살아나셨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조금도 없었다니까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놓았던 그 자리 머리와 밭에 천사들이 앉아있는데 천사인지도 몰랐어요 뒤돌아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도 있는데 예수님은 못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동산지기, 가든원 줄 생각하고 있다가 뭘 찾느냐, 왜 우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Who took the body? Somebody took the body of my Lord 예수님의 이 시체를 누가 가져갔냐는 거예요 알려주시면 내가 가져가겠다 뭘 얘기해요? 부활을 조금 더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기대하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예스! 하셨군요 드디어 해내실군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도 누누이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친히 본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빈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그 자리에 없는 거 보고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생각을 조금 더 하지 않고 누가 이 시체를 훔쳐봤냐는 거죠 실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심각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무덤 앞에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아니요 이 예수의 잔당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는 헛소문을 낼까 봐 시체 가져가지 말라고 지키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있고 시신이 없는 모습을 보고 부활을 믿었다면 가장 잘 믿었을 막달라 마리아가 전혀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부활은요 어느 종교에도 없는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모든 종교에 창시자의 탄생이른 기념을 해도 부활을 기념하는 종교는 기독교 말고는 없어요 한번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냐고요? 기독교 말고는 없어요 그 말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도 I cannot believe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한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동행하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빛무덤을 보면서 부활에 대한 조금의 기대가 없었다는 것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것이 부활의 팩트를 사실적 진실성을 오히려 반증하는 증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부활을 증명하고 부활을 믿게 하려고 누가 소설을 썼고 인위적으로 만든 스토리라면 절대로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죠 절대로 나올 수 없죠 또 한 가지 부활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첫 목격자 증인으로 여자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당시 여자는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2000년 전에는 여러분이 살인사건을 목격을 했고 누가 강도짓하는 걸 목격했을 때 법정에 와서 I saw him He's the one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게 여자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인 사건에 성경이 이렇게 적혀있어요 남자만 5천명 먹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여자와 어린 아기는 숫자에 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숫자,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법정에 증인 채택이 될 수 없는 이 여인을 이 엄청난 부활사건의 첫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죠 첫 증인으로 등장한 것이죠 This is unthinkable 사람이 만든 글이라면 This is unthinkable 그렇지 않아요? 미국도 여성의 투표권이 102년 전에 102년 전에 드디어 투표권을 얻었어요 미국이 여자분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102년 전에 1세기 전에 얻었다니까요 그러니 지금부터 2000년 전 여자가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되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거 있을 수 없었다는 말이죠 거기다가 아까 누가 보면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악귀의 쫓아내신과 병고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귀신이 일곱 귀신 들렸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미친 여자였어요 부활의 첫 목격자로 여자일 뿐만 아니라 미친 여자 귀신 들렸던 여자 거기다가 그녀의 출신지를 밝혔어요 어디예요? 막달라 출신이라고 했어요 갈릴리 호수의 북 서쪽에 위치한 조그만 마을인데 악명 높은 마을이었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출신인 것을 밝힘으로 인해서 별로 유익하지 않은 동네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디 출신인지를 밝히는 것이 여러분의 신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바로 그곳 그래서 사투리도 일부러 안 쓰시는 분 나중에 알았어요 아, 거기 출신인데 왜 사투리 안 쓰세요? 일부러 안 썼대요 일부러 칼을 갈면서 안 썼대요 왜요? 자기가 어디 출신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막달라 출신 말이야 전혀 이 여인이 엄청난 부활의 첫 목격자로 전혀 도움이 안 된 걸로 가득 차 있어요 법정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 여자 거기도 경력이 미친 여자 거기다가 출신지가 막달라 출신 성경에 예수님을 비하해서 한 말 중에 나사렛 출신 예수 나사렛 예수 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어떻게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냐 He is just 나사렛 예수 예수 from Nazarene 그러니까 시원치 않은 동네 거기서는 인재가 나올 수 없다 거기서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나올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죠? 개천 그래서 희한한 일이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개천에서 욕났다 개천에서 욕났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만 봐도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이 마리아 거기다가 이 첫 목격자의 출신이 정말 배심원이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이 연인이 와서 나는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얘기하는 그 증언을 전혀 믿어줄 수가 없는 출신 맥달라 마리아 그런 여인이 이 부활의 첫 목격자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역시 부활이 사실 진실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에 반증이라고 저는 믿어요 책을 좀 읽으시고 사건 전후를 좀 꼼꼼히 챙겨서 읽는 상식만 있어도 아마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아, 이거는 부활의 사건이 진실된 역사적 사건이었구나 그리고 이 기록은 참으로 성경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문학 비평가들도 얘기하는 것을 참고해 볼 텐데 이것은 진실된 사건 기록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동의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 치자 아, 그렇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한 사건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So what? 이 레저렉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What it has to do with me? 저는 이 생각을 해보면서 왜 부활의 첫 목격자는 기득권자 남자가 아니라 법정 증인이 될 수 없는 여자에게 첫 목격자가 되게 하셨을까 왜 위대한 성직자가 아니라 왜 과거가 깨끗하고 진짜 먼지 털어도 먼지 하나도 안 나는 청문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도 하나도 하자가 없는 그런 사람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지 않느냐고 과거가 귀신 들렸던 여자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을까 왜 예루살렘 엘리트 귀족 출신의 사람이 목격자가 아니라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악당들이 우글거린다고 하는 막달라 출신의 여인이 이 목격자가 되었을까 이 질문을 던질 때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해답은 이겁니다 개천에서 개천에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개천 출신인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부활의 목격자로 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의 주님을 45년 전에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니까요 인격적으로 45년 전에 만났습니다 저는 개천에서 용 났습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 안 난데요 요즘은 안 난데요 서울대를 가는 학생들이 옛날에는 지방에서도 서울대 가는 사람이 제법 있었는데 요즘은 80% 이상이 강남에서 간대요 그래서 더 이상 개천의 용은 죽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 안 났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개천에서 용 났어요 강화군 교동면 쌍용리 669번지 제 본적입니다 개천에서 용 났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출신이든 간에 그래도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에 살았다면 이거 개천에서 용 난 거 아닙니까? 용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용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에요 쌍용리에서 났어요 물론 용이 두 마리 나면 죽는데요 용용 죽겠지 그래서 저는 죽어야 될 팔자예요 예수 안에는 죽어야 돼요 개천에 찾아오신 예수님 저같이 개천 출신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목격자였던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은 개천 출신을 충분히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소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개천 출신이라는 말을 성경적인 단어로 바꾸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인 우리는 얼마나 상처투생인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죄로 점철된 우리들의 과거 실패와 실패의 연속선에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 성경했다 싶으면 속절없는 한계에 부딪혀서 외로움을 곱씹을 수밖에 없고 세월의 횟수는 하면 된다가 아니라 결국 할 수 없는 연약한 외로운 자아상을 발견하는 세월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종착력이 어떠할지가 보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끝날 것인지가 보이는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유능하고 건강하셔도 세월의 장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나이 드신 노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한 가지 소원뿐이 없습니다 뭔데요? 저는 마지막 죽는 날까지 내 발로 화장실 가는 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내가 아파 누워서 아들이, 딸이 혹은 며느리가 내 대소변을 갈아주지 않고 내 마지막까지 내 발로 화장실 가는 게 내 남은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뭐 아멘식이나 하는데 다 공감하신단 말이죠? 이게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 아까 1부 예배 때 한 권사님이 처음으로 팬데믹이 처음으로 뵀어요 88세 권사님이세요 저를 기다리셨다가 카페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손을 딱 잡더니 권사님이 이러세요 목사님, 오늘이 목사님을 이렇게 얼굴로 보는 마지막 날입니다 왜요? 권사님이 왜요? 그랬더니 이제는 건강이 안 돼서 못 나올 것 같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준비하고 준비해서 오늘 나오셨다 근데 다음 주부터는 그냥 온라인 영상으로 뵐게요 이제는 못 뵐 것 같아요 와, 그만하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정확하게 아, 내가 개천 출신이구나 그거예요 아, 이게 개천 출신의 느끼는 외로움이고 한계구나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수족을 못 쓰는 패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갈등, 분노, 시기, 허전함 허무한 인생의 그 염세적인 모습들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들, 병드는 모습들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망가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죄로 인해서 달려가고 있는 나의 마지막 종착점이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성경에서 빚이라고 그랬어요 갚아야 할 빚 그러면 갚아야 돼요 여러분, 백불을 빌렸으면 백불을 갚아야 되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갚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죄의 가격을 정해놨어요 로마서 6장 23자리를 보니까 죄의 가격은 사망 이렇게 해놨어요 죄의 삭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백불 낸다고 죄값이 치루어지지가 않아요 처음에 오늘 찬양할 때 돈으로도 못 가요 왜요? 가격으로 여러분이 갚을 길이 없어요 어엿보도 못 가요 마음이 착해도 선한 일 여러분 많이 하셨어요? 도네이션 좀 하셨어요? 그래도 천국 못 간다 죄의 가격은 어떻게 해요? 사망 착한 일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해도 죄의 가격을 치루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빚, 빚을 갚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도저히 갚을 길이 없고 방법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치루시는 사건이 십자가 성금요일 사건이에요 영어로 good friday 아니 누가 죽은 날을 how dare you say good 그런데 우리는 성금요일 예수님이 죽은 날을 we call it good friday 이제 알겠어요 왜 good friday 라고 하느냐 그날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선행과 착한과 윤리와 도덕으로는 절대로 갚을 길이 없는 죄의 삭순, 사망, 죽음 죽음으로만 갚아야 하는 그 죄의 가격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갚으신 것 그게 성금요일이에요 그러면 부활은 뭐냐?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망의 가격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은 오늘 이날 부활은 내가 죽을 사망의 가격을 예수님이 완불했다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부활 이것이 바로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셔도 돼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It's received 믿으셔도 돼요 적어도 믿고 싶지는 않으세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Do you believe in resurrection? 아멘 아멘 제가 이 한 스토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 스토리를 들으시고 나서 마음이 찡하고 훈훈해지시면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분들이에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 아들은 운동을 좋아했어요 특별히 풋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미들스쿨, 하이스쿨을 학교가 풋볼 선수였어요 아버지는 자기 아들 팀이 풋볼 경기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이 없이 관중 속에 나와서 그 경기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풋볼 선수답지 않게 좀 왜소했어요 몸이 좀 작은 체구였어요 그래서 주전으로 뛰지 못하고 항상 벤치워머였어요 벤치에 있는 후보자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번도 주전으로 뛰어본 적이 없는 후보 선수였어요 그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갔어요 워낙 운동을 좋아하니까 대학 풋볼 팀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몸이 작아서 안 된다고 하는데 코치한테 가서 I really want to play I really want to play 막 매깅을 해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코치가 풋볼 선수로, 그 학교 풋볼 선수로 받아줬어요 이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대학 풋볼 시즌 티켓을 다 사버렸어요 매년 되면 그냥 그 티켓을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몸이 체구가 작아서 주전 선수를 뛸 수 없이 프레시맨, 소포멀, 주니어, 그리고 시니어까지 왔어요 드디어 이제 졸업하기 전 마지막 경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주전으로 뛰어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 경기를 하는데 이 팀이 지고 있었는데 이 풋볼 좋아하시는 분 아시지만 파이널 투 미니스 있어요 자기 팀이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치한테 가가지고 Put me in, please I want to play 나 좀 넣어달라고 마지막인데 좀 뛰게 해달라고 막 매깅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코치 입장에서 지고 있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데 정말 안 됐잖아요 4년 내내 선수를 있었는데 한 번도 뛰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미 진 경기 같은데 하고 넣어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지막 몇 초 안 남기고 코화로백이 쫙 던지는 거를 이 친구가 달려가면서 딱 잡아가지고 터치다운을 한 거 아니에요 터치다운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역전이 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우와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코치도 어리둥절하고 이게 웬일이냐 막 그러면서 하는데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데 이 아이가 계속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 경기에 안 오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경기 일주일 전에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앞을 못 봐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경기에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뛰지 않은 거를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경기는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서 내가 뛰는 경기를 처음으로 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어떠세요? 예배 끝나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가당치도 않는 말을 했다고 저랑 따지실래요? 아니면 아니면 오늘 처음 오신 분 부활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으신 분 포함해서 마음이 따뜻해지시나요? 감동이 있으시나요? 제가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적어도 부활을 믿고 싶은 분이세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부활을 믿는 마음을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오늘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목격자로 등장하시고 여기 서 있는 개천 출신 김한용 목사에게도 45년 전 저의 입장에서는 부활의 첫 목격자로 찾아오셨고 오늘 어쩌면 또 개천 출신인 그 누구에게 부활의 첫 목격자로 찾아오실 구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receiving, 받아들이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그냥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오늘 들은 설교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안오라 언제나 언제나 주님 마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뜨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알려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그 시간에 계심을 믿다